안녕하세요. 컴즈입니다. 오늘은 에프코에서 새로 나온 케이스 V2000 베넘 화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은 에프코에서 제공받았습니다. 가격은 블랙이 9만 1000원, 화이트는 9만 8500원입니다. 강화유리 테두리는 화이트로 되어 있고, 스윙도어에 손잡이는 고리 방식입니다. 아쉬운 점은 경첩이 블랙이고, 강화유리에 썬팅이 살짝 되어 있어서 테두리가 완전히 하얗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측판은 나사가 완전히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분리가 편하게 되어 있고, 쿨링을 위한 에어홀과 자석식 먼지필터가 적용되었습니다. 강판 두께는 0.811T입니다. 전면 커버는 메쉬로 되어 있고, 특이하게 위아래 프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묵직합니다. 강판 두께는 0.808T입니다. 먼지필터는 없고, 엠블럼은 접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거해도 깔끔할 것 같습니다. 후면 PCI 슬롯은 1개만 재활용 가능하고, 중간에 살이 있어서 라이저 키트를 장착할 수 없지만, 별도의 수직 PCI 3 슬롯이 있어서 여기에 라이저 케이블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기본 내장되어 있고,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앞뒤로는 원터치로 쉽게 움직일 수 있으나, 좌우 이동은 제약이 있어서 호환성은 부족해 보입니다. 파워 커버의 뚫린 공간을 막을 수 있게 브라켓이 있어서 좋지만, 튀어나오지 않고 반듯하게 처리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케이블을 가리기 위한 스틸 커버가 있어서 깔끔하게 보이고 분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판 두께가 0.621T로 얇은 점은 아쉽습니다. 파워 커버 측면은 쿨링을 위한 메쉬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V2000 베놈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쿨링도 좋지만 저는 여기에 RGB바나 스트립을 넣어서 튜닝하고 싶네요. 팬은 전면에 140mm 3개, 후면에 140mm 1개, 총 4개의 ARGB 팬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LED 효과는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 변경할 수 있고, 팬 변경 없이 메인보드나 다른 5V ARGB 장치와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RGB 연동은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결 방식이 4핀 몰렉스이고, 속도 조절도 안된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선정리 공간에는 선정리를 쉽고 깔끔하게 도와주는 벨크로타이 2개와, 여기에 붙일 수 있는 홀더 2개를 부속으로 주는데, 3개를 줘야지 왜 2개만 줄까요? CPU 전원선을 위한 홀은 2개 있지만, 가로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SSD 브라켓은 철판 두께가 0.654T로 얇아서 쉽게 휘어지고 싼 티가 나며, 메인보드 장착부 강판 두께는 0.765T입니다. 하드베인은 탈부착이 쉬운 모듈형으로 되어 있고, 파워 서플라이의 진동을 흡수하는 댐퍼도 있습니다. 하단에는 필름 타입의 먼지 필터가 있고, 상단에는 자석식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포트는 상단에 있고,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 버튼, USB-C 타입, 오디오, 마이크, USB 2.0, USB 3.0 두개가 있습니다. 전면과 상단에는 3열 수냉 쿨러까지 장착 가능한데, 저는 상단에 에프코 테티스 T360 화이트를 장착해서, 여유 공간과 RGB 연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3열 수냉 쿨러를 장착해도 공간이 여유롭고, 테티스에 기본 포함되어 있는 RGB 허브를 사용하면 이렇게 연동도 됩니다. 물론 허브가 없어도 메인보드에 5V ARGB 단자가 있다면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프코의 V2000 베놈을 살펴봤는데요. 8-9만원대 케이스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저의 바람과는 달리 아쉬운 점이 많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화이트의 경우 타사 대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V2000 베놈 화이트의 가격 조정과 아쉬운 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